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 차니스입니다. 오늘은 영화 보면서 중국어 같이 배워보시죠.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이 영화 중 나오는 두 사람 좀 소개해드릴게요. 한 명은 중국 동북 사람, 한 명은 타일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동북 억양도 있고 타일만 억양도 있어요. 이 영화 통해서 여러분도 중국 북조와 남조, 억양 차이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시작할게요. 안 덥다. 마, 마는 오기 축사위에 질문해, 마지막 너는 오기 축사. 동시에, 니 부热아마? 학생, 안 더워요? 아, 부热. 쇼, 쇼, 제거, 필빼, 쇼, 앗. 부热. 부热. 안 더워요. 이 문장은 한 노래 가사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느끼가 제일 좋다 이 스타일이 제일 멋있다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상괴하다 너무 시원한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 이 노래 좀 들어볼게요 요,오,오,오오 풍ao 게 피부 매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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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you 매이사 디ου 매이사 siis 어 아 아 맥이사 이 여기에 이 WrestleMania 이 쟤에 요 쟤메더 치읍더 요다 봐듬어 니 쟤에 요 쟤메더 치읍더 요다 봐듬어 니 쟤에 요 쟤메더 치읍더 요다 봐듬어 니 탕신 쟤에 요기 요 있다 쟤메 이렇게 요 있다 다 봐듬어 왕만두 뭐 오기 좋사 니 쟤에 요 쟤메더 치읍더 요다 봐듬어 여기 먹는거 이렇게 많은데 왕만두 있어요 쟤메더 디에리 조울어 봐듬어 매너 одно 이게 오기 좋사 뮤비 off 오기 족사 줄라 뭐뭐 제외 뭐뭐 빼고 빠우즈 완만두 셈마또 뭐든 다 요 마야 요 뒤에 바로 동사부터 쓰는 형시는 타인만 사람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안 써요 통영 안 해도 돼요 마이 팔다 아 오기 족사입니다 이 가게에서 완만두 빼고 뭐든 다 팔아요 나小籠包呢 쇼룽 요리하 단비조 샤안 요 마 나小籠包呢 나小籠包呢 나 그럼 小籠包 小籠包는 중국 음식이에요 완만두보다 좀 더 작아요 맛있어요 나 는요 그럼 샤오롱 론包는요 쇼룽 요条 다미조 센야단 요 마 쇼룽 요条 다미조 센야단 요 마 쇼룽 요条 다미조 센야단 다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북조 사랑 아침에 많이 먹은 음식이에요 요 마 있어요 이사랑은 중국 북조 사랑 아침 먹은 음식 차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시 시 早 餐 뎀 워 시 시 早 餐 뎀 시 시 소양식 쇼룽 와 쇼 쇼룽 와 쇼 도 도 어슷라 다 칭 자오 이르 아침 도 모 모 러 이미 벌써 어슷 배고파 주겠다 아침부터 벌써 배고파 주겠어요 와 쇼 쇼 쇼 거 시 러 와 쇼 쇼 반 거 쇼 시 러 여기 쇼 는 쟌 와 비슷해요 쟌 는 속다는 드시오 그저 그러면 쇼도 속다는 드시오 반 거 쇼 시 산십 분 동안 와 쇼 쇼 반 거 쇼 시 러 나 산십 분 동안 속 소 와 하이 데이 상 쇼 는 워 와 데이 상 쇼 는 워 하이 데이 아찌 뭐 뭐 해야 한다 상 쇼 학교 다닌다 나 워 이 표현은 중국 북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며 마지막 이 워는 강조 이해할 수 있어요 나 학교 가야거든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라는 데이 других 같은 랍 랍 랄 랄 랍 랍 랍 랍 랍 랆 nghi 랍 랍 不然,我帮你弄我们店里的畅销第一名了? 不然, 그렇지 않으면, 我帮你 나 당신에게 도와줍니다. 弄, 만들다, 하다. 我们店里, 우리 가게에서 畅销, 잘 팔리는? 第一名, 최고, 제1. 라, 어기 좋사. 我们店里最好的钱,我发给你。 怎么办?什么玩具都没有? 弄,弄,弄,弄,弄,弄,弄. 弄는中国語做和 비슷해요. 弄,弄,弄,弄,弄,弄,弄,弄,弄. 中国东北人使用很多东西。 什么。 뭐야 이게? 이런 말투 가지고 있어요. 짜증날 때 많이 있어요. 마지막 얼 무조건 이거야 돼요. 섬마 완열 이 두 가지 글자는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뭐뭐 적차도 뭐뭐까지도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섬마 완열 방금 알려줬어요. 섬마 완열은 중국 음식이에요. 알 비어 계란 비슷해요. 메이요 없답이요. 랭개 섬냐단 도 메이요. 한개 섬냐단 적차도 없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끝날게요. 저 한국어 많이 복잡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 보통 한국어 많이 안 써요. 만약에 이 영상 좋아하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보세요. 谢谢 감사합니다. 동생 아 니 부 러 마? 아? 아 부 러? 저 이거 FEEL FEELSER SŪ왕 마? 아? 안녕하세요. 여기 이렇게 많아도 는 가장 많은 음식들은? 정말... 이 음식들도 물론 아무도 다 사는 거다. 이 음식들은 뭐지? 은? 햄버거? 밥이 씻어. 밥도 먹고. 이거는 제가 식수의 식사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뭐지? 저는 식사에 다진을 너무 많이 먹었지. 내가 부수고 싶어. 이거야. 그럼 내가 바로 이 음식들의 첫 번째 음식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